자 그래서 우리 지환이가 B에 9구요 지환이가 아까 봤을 때 스피킹 제출을 안했는데 아직도 안했네요 스피킹 해야 되는 거 모르고 있나요? 네! 아 이제 말해줬으니까 꼭 하세요 스피킹! 예 자 그러면 뭐야 잘못 눌렀다 찬 찬 찬 찬 찬 찬!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S-L-E-D 어 얘가 B면 얘는 뭐하냐? B지요 S-L-E-D 따라해봐! S-L-E-D L! L! 응 그래서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디? S-L-E-D 응 막 소리 내봐 아무렇게나 어 잠시만요 응 S-L-E-D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L-L-L-E-D 오케이 하나씩 아 잠시만요 다시 전화할게요 S-L-E-D S-L-E-D 음 스피킹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치 아 스피킹 해야지 이렇게 돼요? 응 스피킹 안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지금 소리를 딱 보고 바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못낼 수 있어야 되는데 S S S S-L-E-D 치자 그래 S 그 다음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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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L-E-D 슬리드. 들어볼까?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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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S는 L은 L, E는 E, E, E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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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는 D. 합쳐서 슬레드. 슬레드. S는 두 가지 소리, S하고, S 중에서 Sled. 제대로 못했어. 그치? 소리. 아깝다. Sled. 쓰기. S, L, E, D. 그래서 E는 뭐? E, A, O. 중에서? E, A. E 됐지. 그래서 다 합쳐서? Sled. Sled. E가 뒤로 안 갔는데? 그럼 얘만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잠시만요. 온라인? 기억으로 그었네? U 하고 얘가 E 됐고 얘가 D 됐으니까 합쳐서 못했어. L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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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S만 붙이니까 다 합쳐서 못했어. L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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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?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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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. P, L, A, T, E. P, L, A, T, E. 뭐에서 내리는 소리는? 일단 말하는. 이거 끝에서 소리가 안나졌네. 소리 안난다고 치면?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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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, 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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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, P, R, E, T, P, P, L, E, T, P, L, E, T. 그래서 더 합쳤어 빠르게 붙여봐 그 소리들을 그 니가 방금 내는 소리가 붙으면 붙어있으면 어떤 소리가 돼? 을 이티 F 을 이티가 된거야? 더 빠르게 해봐 그러면 플리트야? 플리트야? 그래서 하나씩 F는 F L은 을 A는 E A가 이 소리들을 내는구나 T는 E는 없음 없다 이만 합쳐서 플리트 플리트야? 플리트 플리트 웃음이 나오냐? 플레이트 플레이트 뭐래요? 플레이트? 플레이트 한번 고쳐줘 플레이트라고 했을까? 다시 P F F L U 을 을 에 에 그래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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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? 플레이트 플레이트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또 P는 F L은 L 을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풀 하고 오리면 빠르게 하면 풀 되겠네 풀 이렇게 돌리겠네 이렇게 풀 그 다음에 에이는 에이 에 어 어 얘가 에 소리졌네 아까 에 소리 낸다던지 에 소리 없는데 중에서 이중에서 뭐가 돼야지 얘가 다 합쳐진 소린 그 소리가 나겠냐 어 그럼 플러트야 플러 프 을 어 플레이트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냐 에이 거 아 플래트야 그만 프 을 에 트 야 프 을 에트 플랫트야 플랫트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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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가 에 됐어 이 됐어 이가 어딨어 이 에이가 이소리 어디 내는데 에 아 어 중에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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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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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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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까서 예 이름 물어본다 안그랬어 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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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어 중에서 무슨 소리 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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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것만 있으면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플레이 에이 으하고 얘가 에이 됐고 그럼 몇 가지 소리가 레이 레이 T는 T? T 합쳐서 에? 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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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 P가 있으니까 다 합쳐서 못했어 T, 레이, 레이, 트 너 지금 요새 공부 안한다 응? 오케이 얘 소리 T 잠깐만요 그래서 너무 늦게 와서 시험 잘 치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다시 굳혀 쓰기 할 거니까 시험 잘 쳐주세요